안녕하십니까 포케나니언 원장 서용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쥐란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즉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는 팔꿈치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절염의 기본은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꺾은 상황에서 쓰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상황골이 내외전 하면서 이렇게 팔목을 쓰는 동작을 하게 되면 팔꿈치 쪽에 부화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온다고 해서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골프 치는 분들은 이 내측으로 통증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질환은 외측 상과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테니스 엘보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환을 굽힌 상황에서 이 팔꿈치 부분을 쥐은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환자분이 오시면 이 전환을 굽힌 상황에서 이 외측 상과 쪽 이쪽 부분을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거의 팔꿈치에 관절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약하게 생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쥐인 상황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돌려보면 통증이 극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 중에 경추 쪽에서 경추 6번, 7번 디스크로 인해서 팔꿈치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극상근이라든지 극하근 쪽에서 통증이 팔꿈치 쪽으로 방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깨 관절이 굳어서 팔꿈치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금방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팔꿈치 관절을 쥐은 상황에서 팔꿈치를 돌려보면 통증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니스 엘보라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쥐으면 그 자체로 통증이 심하고요 거기서 손목을 이렇게 움직여 보라고 하면 통증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팔꿈치 엘보로 엘보 통증으로 오는 경우에는 주로 운동을 심하게 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탁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손목을 많이 쓰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환에 있는 근육들하고 상환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펌핑이 됩니다 근육이 일정 정도 이상 자기가 공간을 차지하고 나면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팔꿈치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펌핑이 된다고 해서 근육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 근육이 많이 생성되고 나면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앉아서 컴퓨터 마우스를 하는 동작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환을 약간 굴곡시킨 상황에서 손가락과 손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가 안정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된 상황이 되어버리면 팔꿈치가 다 펴지지 않고 이렇게 굽힌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서 있게 되면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동작을 하다가 임증이 생기면 이 관절 안에 상완골과 요골과 척골 사이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증이 생기면 이렇게 테니스 엘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가진단은 팔꿈치를 누른 상황에서 손목을 움직여 보면 내가 관절염인지 근육통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브 쪽으로 오는 통증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간별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붙인 상황에서 팔꿈치를 팔꿈치 쪽에 왼쪽으로 누르고 나서 손목을 움직여 보면 엘브 쪽 관절 안에서 임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엘브 관절염이 왔을 때는 첫 번째는 팔꿈치를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관절에 임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 정형외과에 가면 이쪽 부분에 캐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캐스트를 한 이유가 쓰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일단은 관절의 임증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요 주사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염증을 치료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팔 쪽에 있는 팔꿈치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고 팔꿈치를 최대한 적게 쓰는 사용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